사진 제공 착한 텔레콤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200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추억의 휴대폰 브랜드 스카이스카이가 3년 3개월 만에 폴더폰과 함께 돌아왔다. 오늘 5일 착한 텔레콤은 수험생과 노년층을 겨냥한 스카이 3G 폴더폰 IMF100을 공식 출시했다. 스카이 3G 폴더폰은 퀄 화이트와 샴페인 골드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문자 메시지와 음성통화, 100M 라디오 등 기본 성능에 충실하게 제작됐다. 11번가 또한 해당 모델을 구매하면 일체형 배터리를 탑재하는 스마트폰과는 달리 1100마이 배터리 두 개와 다양한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멀티크레들이 함께 제공된다. 자급제 폰이기 때문에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도 3G 유심이던 LTE 유심이던 상관없이 유심칩만 바꾸어 깨우면 번호도 요금제도 모두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늘 출시된 스카이 3G 폴더폰의 공식 판매 가격은 13만 2천 원으로 책정됐으며 착한 텔레콤은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를 통해 자급제 폰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 11번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트위터 031204KR특위 사전 예약 기간에는 11번가에서 10%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이 종료된 후에는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유통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착한 텔레콤은 해당 모델을 구매하면 주요 스카이 제품을 50% 할인받을 수 있는 스카이 쿠폰을 모든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스카이는 오는 10월 말 폴더폰에 이어 LTE 스마트폰도 출시할 계획이다.